나이는 아홉 개고요. 오케이 나이는 아홉 개. 메이비 님 말고 블루 님은. 1대 1이에요 1대 1. 네 1대 1. 오늘 뭐 할 거야? 그러니까 블루 님이랑 메이비 님 빼고 나머지는 다 스펙테이딩 해주시면 돼요. 좋아해요? 네. 그러면은. 그냥 이기면 돼요. 죽이면 돼요 제가 두 분은. 자 나머지는 그냥 메이비 님하고. 황태자 메이비. 그러면 좀 틀리고 마라. 라이프 아올게. 라이프 아올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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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유AV recon standing by 유AV 온라인 공격 이제 바람네 예 꼈어요 이제 적응했네 그들은 오오 적응했어 아아 칼려주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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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 번 죽을 칼려주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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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하더라구 칼려주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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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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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고했어 메이비집 이길 수 있는 사람 뱀기 이렇게 마구구 pmj 여기 뭐지 땅쿠통꾸랑 풀대한 다음에 이제 결승해야죠 오케오케오케 자 그럼 감사합니다.